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낮 기온은 대구 6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면서 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AI 확산 여파로 이마트 등 주요 대우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값은 30개들이 한판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20% 올라서 7천 원을 대부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생닭 도매 가격이 1,390원으로 지난달 대비 26% 폭락했습니다. 유통업체는 닭고기 값은 지금은 급락세이지만 다음 달 중순쯤에는 육계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김천과 경산에서는 소규모로 사육되는 닭과 오리 6천여 마리를 도퇴시킨 데 이어 경주는 2만 마리, 구미는 100여 마리를 도퇴시킬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AI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철새 도래지와 소화천의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도내 93개 농가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예찰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서 큰 불이 날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대구시에 따르면 대체 상가 확보를 위해서 베네시움 건물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지만 베네시움에는 소유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위해서는 총회가 열려서 개별 소유주 710여 명의 과반 이상 출석과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족소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여 대구중구청은 베네시움 개별 소유자들을 찾는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대구시가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서 김형일 부의사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됐고 최희송 대변인이 시민행복교육국장, 정남수 부의사관이 보건복지국장, 홍성주 정책기획관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진광식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변인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구급공체로 공직을 시작한 이명숙 자치행정과장이 동구부구청장으로 승진 발탁돼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임명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해맞이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근무에는 200여 명의 경찰과 협력단체, 지자체 등 700여 명이 도내 15개 일출명소와 상습정책 구간에 투입돼 우회도로 안내와 사고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해맞이 공식 행사가 모두 취소됐지만 포항 호미고지에 5만 명, 영덕 3사해상공원에 8천 명,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에 2천 명의 해맞이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곳곳에서 해마 증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도 8개 노선 465km와 지방도 49개 노선 3천km의 아스콘 재포장과 차선 도색, 표지판 정비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 총 760석 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9,500톤을 확보하고 제설 인력 점검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